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언급이 되기까지는 그 종목을 듣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뒤늦게 따라가다 보면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희와 함께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돈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종목 상담 뿐만 아니라 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언제든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위원님과 또 다른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오늘 종목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에 자세한 시황 상황을요.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양시장은요. 흐름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의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등락을 반복하다 현재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0.01% 상승한 3,24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코스피 현재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288억 원 매수 수 있고요. 기관이 3,207억 원, 외국인은 53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현재 0.6% 상승한 99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의 상승 탄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면서요. 코스피보다는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 전환했습니다. 282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23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전환했습니다. 47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혼조 영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폴 더블폴 출시 일을 한 달가량 앞당긴다고 합니다. 노트 시리즈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지난 삼성전자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서 지난 21일 미국 투자 결정 발표 이후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TSMC의 뒤처진 경쟁력 따라잡기 힘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49%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8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종일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현재 일본과 미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의 웹툰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콘텐츠를 출시할 뿐만 아니라 현지 아마추어 창작자들의 작품도 꾸준히 출시를 하면서 현재 현지의 감성과 문화를 담은 콘텐츠들도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현재 3.89%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38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현재 태국에서 70여 개의 작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까지 200여 개로 대폭 늘려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 현재 4%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화학과 핸드차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94% 내린 82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더나 백신이 이번 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0.59% 오른 8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일주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생산 차질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0.42% 내린 2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전 종목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1월 부산을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에 코로나19 경증과 중증 환자 1,300여 명을 모집을 해서 레키로나 투약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후 28일간의 치료 기간을 거쳐서 톱9 결과를 발표를 했죠. 중증 악화율이 7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 발표가 나면서 오늘 셀트리온 계열사들 흐름이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4%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2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현재 12%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5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2.3% 오른 5만 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2종목 보시죠. CJENM과 HLB 현재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CJENM과 IPTV 간의 협상이 결국 결렬이 되면서 LG유플러스에서 CJENM 채널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CJENM 1.25% 내린 16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시즌 4%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6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점 직접 물어보시면서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삼성생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만 300원의 비중 10%입니다.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고 기다리면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될까요?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손실은 아니시고 아주 약수익 중이신데요. 수익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걱정되셔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21선 지지만 조금 확인이 되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오히려 이제 금융 관련주들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뭐 추가 매수 여부를 좀 말씀하셨는데 흐르는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소모 이제 반등의 여지를 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8만 2천 5백 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저 자리에서 조금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조금 끌어 가신다면 9만 원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좀 상승이 나오고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만들어가는 기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래도 상승분 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매수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6만 2천 원에 20%요. 6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지요.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사실 수익이 나셨던 구간보다 지금 조금 줄어든 상태라서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종목 수익 실현을 한 번 하셨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일단은 조금 아까운데 일단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일단은 수익을 좀 확정 지으셨다가 좀 다시 진입하시는 것도 좋고 주가라는 거는 이제 계속 상승만 하지 않잖아요. 수익 줄 때 어느 정도 조금 챙기시고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승이 나오고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회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아직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중간중간에 한 번 더 8만 원 자리까지도 한 번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천천히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끌어가시는 전략도 괜찮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챙기고 다시 하단에서 잡고 이것을 반복해서 끌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끌어가신다면 10만 원 이상 기존에 이제 고정 구간이 거의 11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 이상도 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5만 원까지도 한 번 지켜보시되 지금 좀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외수하신 가격 굳이 손적가리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121선 기술적으로는 7만 8천 원 구간 지지 여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다리면 한 10만 원 정도 네 갈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근데 여기서 당장 한 번에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관련주들 추세가 좀 맞아 떨어져서 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자금 자체가 저번주에 이제 자동차 뭐 수소차 관련주들 조금 흐름이 나왔어요. 자동차 부품이랑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금은 좀 이동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오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천천히 한 번 봐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10만 원까지 또 목표가까지 계속 쭉 갈 거라고 하니까요. 보유하시거나 유동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화선 아니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100원에 30% 3,100원에 30% 시선자님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 텐데 수익 보셨었나요? 예 예 아 수익 보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거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어 조금 더 갈 줄 알았어요. 어 일단은 기술적으로 딱 언천화되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네. 일단은 뭐 너무 많이 열어두지 마시고 2,990원이 지금 11선 구간이거든요. 네. 네 일단 저 자리 이탈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목표구간은 이탈되면 얼마? 네? 거기가 이탈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어 이탈되면 쩍 빠질 수도 있죠. 아 2,200원까지요? 네. 어 거기까지 빠져요? 네 더 빠져야 돼요. 네 한 번 빠지면. 아 그러니까 2,900원을 안 깨야 되느냐? 네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딱 얹혀 놓는 자리에요. 이 자리는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주식은 선행지표죠. 네. 뭐 전기전선 관련해서 좋다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다 부각이 됐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네. 더 사는 건 안 되겠군요. 네? 더 사는 건 안 되겠군요. 어 지금 자리 비중도 지금 많으신데. 네. 예. 그래요. 네.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아직은 괜찮아요. 4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저 자리에 한 번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조금 확 줄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반등은 해줄 건데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반등을 강하게 주고 그냥 꺾어버리면 뭐 2000원 1500원 밑에까지도 그냥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기술적으로만 딱 대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열어두셔도 2850원 정도는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파는 건 매도를 한 4000원 선 매도하면 되나요? 4000원 정도에서 일단 반등이 나온다면 4000원 언저리인데 딱 4000원에 팔아야지 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뭐 천하제일 단타대회 하고 있거든요. 딱 뿜으면 나 4000원 자리에서 던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언저리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 보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좀 버시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비중도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선장님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움직이시면서 반등 나오면 탈출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안내 한번 다시 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612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많은 상담 부탁드릴게요.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기업은행이고요. 네. 매수카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만 천 원의 15%예요. 만 천 원의 15% 비중입니다. 일단 지금 수익 구간보다 멀진 않거든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그 테이퍼링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샀는데 움직이질 않아서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 어떻게 보실지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에서 좀 진입은 하셨어요. 네. 일단 뭐 좋은 기업을 사신 건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융 관련 조금 전에 보험 관련주도 좀 지켜봤었는데 일단 뭐 테이퍼링이나 그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조금 잘 지켜보시는 게 좋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기업,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샀을지언정 좋은 가격에서 하신 건 아니거든요. 아 예. 네 그런 점을 조금 기억을 명확하게 하시고 대응을 지금은 살짝 떠있는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네.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의 뭐 만 오백 원 구간 하단 만 오백 원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 자리가 이탈이 안 되는 선에서 보유하시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 살짝 줄여주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한 번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인데 이왕 살 거 내가 이 가격에 손절 조금 하고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맞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이 나와준다면 뭐 만 삼천 원 만 사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조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오백 원 지지를 못 받으면은 좀 정리하고 네 일단은 지금 조금 간당가당한데 일단 뭐 차트는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살짝살짝 이탈한다고 해서 차트가 아예 훼손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선을. 네 지금은 뭐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여기를 완전 완벽히 좀 이탈을 해버린다면 조금은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상승란화 하는 게 아니고 상승을 그간 8천 원부터 지금 만천 원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개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세력들은 오히려 끌고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내려고 물량 소화를 하려고 주가를 조금 훼손시키면서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추위를 딱 지켜봐주시고 이탈 나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이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흐름 한번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좋은 가격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만 500원 정도 구간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하이브요. 하이브 매술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7만 2천 원입니다.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27만 2천 원은 10% 비중.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도 하이브 시세 좋습니다.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하이브 관련해서는 기존에 조금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30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자리에 오면은 좀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눌린 부관 잡고 이렇게 대응해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지 라인은 61선 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손절 가격은 굳이 지금 잡아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27만 원 지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기존에 좀 상승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15만 원부터 거의 30만 원이면 두 배 올라온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산 매수 가격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했을까를 조금 고민하시면서 수익은 줄 때 일부 챙기시고 다시 눌림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좀 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도 수익을 줄 때 좀 챙기면서 가져가는 걸로 한 30만 원까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DAP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235원에 비중 40%입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이 종목이 저한테는 좀 생소하거든요. 위원님이 자세하게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 DAP 관련해서는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4,000원부터 5,000원까지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 라인은 4,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자리 4,000원 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기준 라인에서 조금씩 이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로 잰 듯 4,000원을 지켜줘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점 추세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는 있으나 강하게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일단 4,500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 삼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스윙 관점에서는 5,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던 사실 이렇게 박스권 작년에는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기존에 했던 추세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 13년도, 14년도 길게는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박스권 그냥 제자리거든요. 차트 자체가 이렇게 보신다면 뭔가 확실한 뭔가 파급력이 있는 재료가 다소 부족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매물 구간을 좀 강하게 뚫고 내가 5,000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받던 6,000원, 7,000원, 1만 원까지 가려면 파급력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폭 자체가 많지 않고 작다면 조금 종목을 변경하시는 것도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구간대는 4,500원 정도 구간 지지를 받는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퓨처넷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600원의 비중 10%입니다.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현대 퓨처넷인데 현재 언제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현대 퓨처넷 관련해서는 고점 자리에서 단타하시다가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이 많지는 않으셔서 조금 다행입니다. 일단 5,000원 자리 좀 지지 매물대를 뚫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사실 지금 매수를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일단 상승이 나와준다면 5,500원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차트가 완벽하게 조금 더물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한번 밑에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시각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강하게 뿜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이든 혹은 4,500원이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시다면 4,500원에서 5,000원 구간 밴드 사이에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좀 접근하시면 조금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종목 자체는 탄력성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로 접수 주시는 한 분에 한해서 먼저 상담 도와드리고요. 문자나 채팅 상담은 조금 늦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문자 유튜브 상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블CNC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030원이고 10%입니다. 오늘 에이블CNC 6.51%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 상승 추세도 좋고 지금 수익도 많이 나셨어요. 위원님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에이블CNC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들 힘을 좀 강하게 받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군이죠. 섹터분인데 개인들보다는 일단은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보유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원래 이게 만 원대가 매몰대 부딪히기 시작하는 자리라 어느 정도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이 지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침에 클리오나 이런 종목들도 봤거든요. 어쨌든 에이블CNC 같은 경우에도 조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조금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정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을 조금 챙기시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이제 좀 준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공격적으로 보유해야 될 때다. 수익 많이 챙기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1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이고 KMW 보내주셨습니다. 6만 2,500원의 비중 15% 보내주셨는데요. KMW 올 때마다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요. 이 종목 지금 5만 4,400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 일단은 KMW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5G 관련주들은 그냥 기다리시는 것밖에 사실 답이 없는데 사실 뭐 지금 대응을 해서 뭔가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섹터와 뭔가 흐름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5G에서 이제 좀씩 오늘 뭐 다른 그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5G를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좀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 딱 한번 치고 올라오면 사실 6만 원 자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은 뭐랄까요, 수급적인 부분의 개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루아침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은 기업의 그런 가치를 좀 믿고 사실 5G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인내하시면은 그 이상의 결과는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냐 사실 그러기에도 조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도 어느 정도 좀 실려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논의가 될 것이다,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보유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용평 리조트요. 용평 리조트 매수과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500원의 10%요. 5,500원의 10% 이런 종목이 용평 리조트가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익도 잘 내고 계시고 오늘도 시세 좋거든요.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용평 리조트 저도 아침에 살짝 보고 지나갔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매물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에요. 일단은 6,500원 정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000원 정도를 조금 바라보시고요. 목표하신 가격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에서 조금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챙기시고 다시 눌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시고 조금 끌어가시면 충분히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리면 어느 정도 와서 매수를 해요? 눌리면 이제 6,000원에서 5,500원 자리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눌린다면 5,000원까지도 한번 딱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일단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 정도로 한번 봐주시는 게 지금에서는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챙기시면서 가져가고 눌리면 다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종근당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8만 3,000원의 비중 17% 정도 되는데 홀딩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행복, 근데 많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종근당 관련해서는 기존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모두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제가 일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기본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줄 건데 암이라든지 그런 줄기세포라든지 비보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이 나와줄 건데 작년에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갔어요. 재무제표가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으로 재무가 튼튼한 기업들이 더 못 간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종근당 관련해서는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바닥도 거의 다 나온 상태이고 근데 내가 조금 답답하고 뭔가 끌어가는데 좀 버겁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바라보시되 15만 원 정도 1차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저구간 오면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고 가볍게 해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5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 비중이 그렇다고 너무 많은 그런 비중은 아니세요. 일단은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겠다. 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한 방이 있잖아요. 하루 이틀 딱 그것만 추세만 받으면 바로 회복하고 바로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군당은 일단 보유해보자. 그리고 25만 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 전화상담 가능한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그리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또 위원님과 항상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성지TV 마감인방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으시면요. 늘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강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0.16% 상승을 주고 있고요. 오늘 3,253.4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새금새금 올라와 줬는데 오후장 들어서 또 갑자기 이렇게 한 번 더 힘을 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다가 지금 0.16% 정도까지 상승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부진한 가운데 개인들만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38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은 3,119억 원, 외국인은 292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오늘 눈에 띄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3.89% 상승하면서 38만 7천 원에 지금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카카오가 지금 4위로 바짝 쫓고 있는데 장중에는 3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1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오늘 5.17% 상승해 주고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부합권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약부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만이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2.71% 하락을 하고 있고 8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압권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3% 상승 삼성STI가 0.31% 상승 오늘 셀트리온도 좋죠. 5.84%라 급등하면서 2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997.86포인트로 어느덧 이제 1,000포인트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0.68% 상승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세 좋은데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오전장에 거의 12시 정오쯤에 998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장 들어서 계속 고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들어와 주는데요. 기관이 24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도 매수합니다. 17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는 힘이 정말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 이상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12.82% 상승을 합니다. 카카오게임즈도 2.12% 펄어비스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강부합권입니다. 18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서 시젠, 이엔엠만이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1.49% 하락하고 있고 HLB도 0.30% 상승 SK머트리오즈가 0.47% 상승하는 가운데 시젠도 4% 급등이 나오고요. 알테오젠도 3.59% 급등하면서 제약바위 업종도 좋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장만 해도 이렇게 좀 관망세를 보이는 시장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쪽으로 상승세 나타나면서 제약바위 업종, 엔터주들의 강세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인맥주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제지주까지도 상승을 해주고 있죠. 다양한 테마들에서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월요일 장 어떠셨나요? 네, 계속해서 박스권이긴 했는데 그렇게 답답한 흐름은 여전히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 달부터 조금씩 개성이 된 모습인데 0.몇 프로 올라가는 듯 아닌 듯 한데 사실 종목들은 잘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들 갈 종목들도 가고 안 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상에서는 이제 FOMC 이번 주에 좀 진행이 있습니다. 16일에 이제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좀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 관한 시장 방향을 좀 어떻게 이끌어 갈지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작은 변화 갈 종목들 가고 이제 조금 풀려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굳이 매수할 게 없는데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 방향성을 보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움직이면 일단 수급을 잘 체크하시고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은 양호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없고 다만 변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항상 이제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이런 부분들은 한순간에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야. 말 그대로 지금 당장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하지 않는다고 안도감을 지금 당장에서 좀 표출하고 시장에 안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안정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안정을 주려고 테이퍼링 우려 아직 없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중요한 소식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수전이었죠. 인수전이었는데 하림이 인수를 포기하고 쌍방울이 입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하림이 갑작스럽게 인수를 포기한 점도 그렇고 쌍방울과 하림이의 주가가 오늘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지금 결론이 나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속보는 지금 방금 봐가지고 어쨌든 뭐 두 후보 중에 둘 다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하림이 좀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쌍방울이 좀 진행이 됐고 일단 주가는 지금 하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좀 끝나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저는 사실 하림이든 쌍방울이든 항공사 인수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이슈인가라고 조금 의아해요. 사실 LCC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 항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구조 자체가 개선이 되거나 뭔가 사람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지금 여행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도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여행철이든 오히려 돈을 많이 받고 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공급 자체도 한정적이고 수요도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들은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수를 해서 한다는 건 좋은 이주가 될 수 있지만 인수가 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인수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할인이든 이런 물류 관련해서 오히려 확장을 하고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면 쌍방울도 마찬가지이고 의류나 이런 소고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풀어가고 확장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지금 당장의 주가로는 조금 반응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할인은 지금 실망매물이 좀 출애가 돼서 주가가 차트가 굉장히 많이 깨진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게 좋은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쌍방울은 오히려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인지는 자세히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조금 분석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는데 더 도움 말씀 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마감인박 들어오시면 최충성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보시길 바랄게요.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09% 상승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최고치 경신을 하게 됩니다. 352.13포인트 딱 일주일 전이 3252.12포인트의 마감이 됐었습니다. 0.01포인트 차이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63% 상승했는데요. 997.41포인트의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죠. 5원 90전 상승했습니다. 1,116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빅 이번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종목 상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전화 연결돼 있어서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한미글로벌이요. 한미글로벌의 숫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2,550원 25%예요. 12,550원의 비중 20% 알겠습니다. 25% 비중이고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한미글로벌 관련해서는 매수하신 지는 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기간 수급도 좀 돌아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간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제 애매할 수 있어요. 어쨌든 12,000원 지지만 좀 확인해 주시고 살짝 밑으로 빠졌다가 후쿠선에 이제 11,0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박스건을 만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00원부터 13,000원씩 좀 박스건 그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 밑으로 빠질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중이 없다면은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은데 비중이 만약에 좀 부담이 되신다면 흐르는 게 좀 부담이 되시면 12,000원 자리 좀 이탈이 된다면 좀 비중을 조금은 줄이시고 만천 자리쯤에서 다시 잡고 좀 끌어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끌고 가셔도 양호하고 사실 신도시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건설 관련주들은 계속 좀 지켜보시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하게 끌고 가는데 문제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덕산 하이메탈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3,3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차트를 좀 언뜻 보기에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또 종가와 매수가가 겹치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박스권 구간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000원부터 15,000원까지 박스권 구간인데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박스권에서 살짝은 좀 변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살짝 수렴형으로 변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하단 지지 저자리는 좀 이탈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단부는 13,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조금만 투자하시고 끌어가시면 15,000원, 16,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정말 중기적으로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면 2만 원 이상도 한번 지켜보셔도 되니까 쭉 끌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2만 원까지도 장점을 보고 계시니까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삼성제약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200원에 비중이 30%인데 이 종목이 지난주에도 상담이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매수가보다 아주 많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워낙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조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8,000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 같아요. 일단은 한번 빠졌다가 돌아서 올려줄 수도 있고 지금 가장 올려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한 단계 더 레벨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바로 틀어올려야 지금은 뭔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좀 돌아칠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관망을 해주시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는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현금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반등이 나와주면 이제 매수하신 구간까지 한번 돌아쳐줄 거예요. 9,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저자료는 좀 비중을 일단은 챙기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하단 지지 라인은 7,250원 정도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자료는 자리에서 비중 확 줄이거나 다른 종모로 교체 의견 주셨고요. 다음 문자 확인을 해볼게요. 효원수 글로벌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7만 3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도 제약 업종이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제약 바위 쪽으로 이제 다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4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약간은 횡보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반등할까요? 네, 일단 효원수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 좀 눌림목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잘 지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만 6천 원 구간이죠. 저자료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 좀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횡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8만 원 이상 지금 자료를 지지해주면 8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꺾고 돌아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는 양호한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매출, 효원수 관련해서는 매출도 잘 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한다면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기본 그런 거에서 부채비율도 굉장히 적고 유벌도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의 가치에서 한번 움직이시고 천천히 지켜보시고 8만 원짜리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사실 좋은 기업인데 매수 구간은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사실 2만 5천 원 구간부터 8만 2천 원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유동적인 대응은 반드시 좀 필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눌림 구간에 있는 효원수 글로벌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열심히 또 해결을 해드리고 노력했고요. 저희 아까 이제 종가 설명드리면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인과 쌍방울 지금 이제 종가 이제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위원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서울경제TV 마감인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위원님의 이스타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두 종목의 대응 전략 다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시간 동안 또 수고해 주신 최충성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밀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